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나쌤 입니다 첫번째 시간 인데요 요거 이제 유닛 1,2,3만 원을 배울 거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요 쌤의 얼굴이 중요하지 않죠 그쵸 내가 나오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듣고 머릿속에다가 담아놓는게 중요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화면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같이 줄 거에요 같이 줄 건데 요렇게 요렇게 쌤이 왔다갔다 하는게 낫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면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아니에요 그냥 쌤 목소리만 나와도 되요 화면만 다 봐도 되요 요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화면 녹화분만 딱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1 봅시다 유닛 1은요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챕터 1을 보면 얘들아 일단은 동사의 문장 기본 구조가 나와 있어요 동사 문장 기본 구조라는 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즉 나는 지금 뭘 얘기를 하겠다 형식을 얘기를 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챕터 요렇게 있을 때요 이 순서대로 유닛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볼 거냐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어 목적은 요렇게 세 가지 유닛을 볼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만약에 이걸 내가 들으려고 하는데 형식을 모르겠다 라는 학생들은 쌤 그 형식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제발 얘들아 듣고 오세요 알겠지 그걸 제발 듣고 와 안 듣고 고집불통으로 욕심내가지고 이거보다 들었다가 쌤 정말 나는 진짜 있잖아 다른 애들이 이거 잘 이해된다고 해가지고 들었는데 너도 이해가 안돼 이러면은 난 정말 열불이 터짐 알겠죠 자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유닛 1은요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몇 형식 1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 다음에 유닛 2 넘어가면요 주어 동사인데 얘들아 여기 그 천일문이 되게 좋은 책이야 일단 깔아야죠 되게 좋은 책이야 근데 살짝 애매한게 뭐냐면 이런 거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품사 같은 거 있죠 그것들을 A 뭐 요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적고 있는데요 요거 너무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쌤이랑 같이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일단 여기는 주어 동사에다가요 부사가 하나 낀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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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기요 유닛 3은 보어가 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주어 동사 부어기 때문에 몇 형식 2형식이고 여기 중요 딱지가 붙었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 부분이고 학교에서 시험으로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잘 알아놓으라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유닛 4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기 때문에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죠 그래서 여기는 3형식에다가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부사가 들어가 있는 파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렇게 1 2 3형식을 오늘 하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봅시다 유닛 1의 주어 동사 파트 있어요 자 주어 동사 파트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success happens 라고 해가지고 성공은 일어난다 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있죠 은느니가 로 시작하면 좋아 라고 했고요 다로 끝나면은 그치 동사라고 했죠 그리고 to everyone 하면은 모두에게 라는 뜻으로 들어갔죠 여러분들한테 쌤이 빨간색으로 해주는 필기 있죠 그 필기는 모두 다 해주세요 알겠지 요게 쌤이 나중에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실력을 올리는 게 이 천일문의 목표에요 자 just 여기는 just는 단지 don't give up 해서 포기하지 말거라 라고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자 그 다음 파트 2 갑시다 much of learning of course through trial and error 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쌤이랑 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해석되는 대로 은느니가 로 끝나는 부분은 주어라고 s라고 표시를 하고 다라고 끝나는 부분은 v로 표시를 해보세요 잠깐 멈추고 됐죠? 자 much of learning learning 이라는 거는 학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학습의 많은 부분은 에서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여러분들 해석할 때요 학습의 많은 부분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통해석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쌤 지금 같이 하는 것처럼 차곡차곡 앞에서부터 끊어가지고 통해석하지 않고 직독직해 할 거예요 알겠죠? 직독직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이 문장만큼의 일곱 개를 더한 애가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길어져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쫙 있는 것부터 끌어가지고 하다보면 어머 내가 어디까지 왔지 이러면서 헷갈린다고 알겠죠? 자 much of learning 학습의 많은 부분은 일어난다 라고 해서 자 much라는 거는 단수죠 단수도 체크를 해두고 학습의 많은 부분은 일어나는데요 true 얘들아 뒤에 있는 trial and error 하면은 시행착오란 뜻이죠 시행착오를 통해서라는 전명구죠 전명구 알죠? 품사 듣고 왔죠? 품사도 혹시 모르면은 바로바로 듣고 오세요 true는 뭐뭐를 통해란 뜻이니까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준 건 much라는 주어와 occurs라는 동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일어난다가 이 글에서는 원래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야 요렇게는 다 곁다리란 얘기죠 얘네가 밥이랑 국이고 내가 지금 지은 부분이 반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것이 일어난다 어떤 것에? 학습의 많은 것이 뭐를 통해서? 지행착오를 통해서 일어난다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 your success 너의 성공 은해서 얘가 좋아겠죠 그쵸? gross 뭐한다? 잘한다 from your struggles 하면은 뭐예요? 너의 노력 굉장히 힘들게 노력하는 걸 struggle 라고 하죠 in life 다시 한번 전명구 선생님들 전명구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단어에도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일 거고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아까 나왔던 through 아 옆에도 있어요 of도 전명구예요 그리고 밑에 from 전치사 in 전치사 요런 것들 나올 때요 하나하나 모아주세요 모아가지고 따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도 되고 혹은 내가 정말 잘 기억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머릿속에다가 딱 집어넣고 까먹지 않게끔 됐어요? 자 그래서 해석하면 뭐야 너의 성공은 grows 잘한다 너의 노력 으로부터 삶에서 그래서 전명구는 부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명구는 얘들아 전치사 명사구는요 부사에 속하죠 그래서 전명구는 부사기 때문에 주호동사 목적어 부호가 될 수 없어요 주목부에 들어오는 건 애가 뭐만 된다고 그랬지? 그치? 명사만 된다고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얘는 안돼 그래서 주호동사만 몇 형식? 1형식 있는거죠 밑에 I wake up at 6 o'clock everyday from force of heaven 자 나는 일어난다 얘가 동사겠죠 6시에 자 6시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돼요 6시에 everyday 매일 이라는 부사죠 자 전치사랑 부사의 큰 자의점을 가볍게 얘기를 해준다면 이런 모모에 모모로부터 모모에서 라고 해가지고 전치사는 그 모모라는 애가 꼭 붙어요 뒤에 그 명사가 와가지고 그 모모 자리를 채워준다고 했잖아 이랬어요 근데 부사는요 지 혼자 딱 쓸 수 있는 거야 매일 아침에 빨리 이렇게 자 그리고 뒤에 from force force는 압력이죠 습관의 압력 때문에 압력으로부터 다시 이야기하면은 나는 6시에 매일 일어나요 습관의 압력으로부터 다시 이야기하면 습관이 되었다 습관이 되어서 나는 6시가 되면 눈이 뜯어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해 됐어요? 근데 얘들아 이거를 습관이 되어서 나는 맨날 6시에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의역을 첨가하면 안 돼요 의역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뜻을 가미해가지고 조금 그럴싸하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듬는게 의역이거든 그 의역을 하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서술형 영작 시험 문제 나오죠? 그럴 때 하지 못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거를 넘어갈 건데요 다음과 같은 동사들은 1형식에 쓰일 때 의미를 꼭 알아내야 된다 라는 건 얘들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앞에 있는 부분 때문에 앞에 있는 단어의 뜻만 알기 때문에 뒤에 거를 헷갈려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잘 단어를 암기를 해두고 있어야 돼요 봐봐 자 matter 하면 중요하다 라는 뜻이 된대 그러면 야 그건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했을 때 뒤에 목적어나 보어나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건 메테형식이고 이런식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워크 효과가 있다 혹은 작동되다 이게 되다 카운트 두 레스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짝 뜻이 어색한 요 애들은 잘 숙제를 해두고선 밑에 혹시 나왔는데 내가 어 또 아까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바로 살짝 왔다갔다 눈알 굴려가지고 왔다갔다면서라도 해석을 해야겠죠 5번 보세요 skin color doesn't matter skin color 하면은 뭐요 피부색이죠 피부색 은 doesn't matter 문제가 안 된다 해서 matter라는 아까 문제가 되다라는 동사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부정어기 때문에 부정어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동사표시를 해줘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skin color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in 아까 무슨 하라고 했지 그치 묶으라고 했죠 전치사 우정에 있어서 이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잠깐 멈추고선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거 바로 받아 적는건 의미가 없죠 했죠 자 the vegetarian diet 선생님 다이어트 이거 다이어트 하는거죠 이거요 이런 사람은 안돼요 왜냐면 여기 다이어트 라는거는 식단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죠 우리가 먹는 그 식단 있죠 너희 그 막 한달 급식 통지 통지문 거기 해가지고 보면은 한달 식단 나와있잖아 그 식단이요 자 그 채식주의 식단은 work 얘들아 너희 원래 work을 뭐라 알고 있어 일하다요 일할거지 그치 그 놈은 여기가 얘들아 채식주의 식단이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채식주의 식단은 worked 작용을 했다 효과가 있었다 라는 얘기죠 제일 제일이랜다 well가 잘 섞였죠 well 잘 꽤나 for my health 내 건강에 효과가 있었다 이해됐어요 다시 채식주의 식단은 꽤 효과가 있었다 내 건강에 몇형식 일형식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꺼 honesty honesty 정직함은 will pay 얘들아 pay 하면은 원래는 지불하다 돈을 주다란 뜻이에요 근데 위에를 봐봐 아까 무슨 뜻이 있었다고 했죠 그치 이익이 되다 그래서 뒤에 있는 뜻을 보통 너희들이 알고 있어서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놔 하고 추가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꺼를 잘 보라고 했었죠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will pay in the end 묶어서 알아두세요 수고합니다 결국에 정직하면 결국 이익이 될 것이다 됐어요? 몇형식? 주어동사니까 그치? 1형식 그 다음에 밑에꺼에요 every vote 자 every vote 도 주의할 점 vote는 투표하다 라는 동사의 뜻도 있고요 투표를 하다란 뜻도 있으며 명사로요 모든 투표라는 명사도 있어요 뭔 말인지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투표는 count 수를 세 모든 투표가 수를 세요 이게 아니라 그치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하다 in an election 어디에서? 선거 에서 전명국 에서 됐어요 그러면은 남은거 주어동사니까 몇형식? 그치? 1형식이 되는거죠 그 다음에 glass of water가 나왔네 glass of water는 물 한잔이죠 그러면 물 한잔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잠깐만요 아까 오버 묶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너무 깐깐해서 나는 정말 정석대로 꼬박꼬박 하겠다 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a glass of 하면은 한잔에 라고 해서 형용사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명사로 처리를 하는게 이때는 낫죠 자 한잔에 물은 will do 뭐 할 것이다? for me 뒤에는 나 에게 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올라가 보세요 두가 원래는 하다 라는 뜻이 있었는데 오 충분하다 라는 뜻이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그 뜻이니까 so 까지와서 이젠 여러분들의 단어 목록에 두가 하다 뿐만 아니라 그치 충분하다 라는 뜻이 있구나 그거를 딱 잡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한잔에 물은 충분할 것이다 나에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밑에 거 몇 형식 그래서 1형식 자 미팅 너네 그 미팅 하면 안녕하세요 아 저는 24살이구요 이런식으로 하는 미팅만 있는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에게 모여가지고 회의하는거 있죠 그 회의는 last 선생님이 last 마지막에요 이러는데 마지막이 아니라 동사에요 지속하다 two hours 하면은 두시간동안 지속했다 라고 해서 두시간동안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시간 알려주는 것도 다 부사로 들어가요 그럼 얘도 주어 동사 남았으니까 몇 형식 1형식 됐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됐죠 여기 잠깐 멈춰서요 와 내가 이거 지금 다 숙지를 했나 해서 오케이 됐어 라는 사람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유닛2를 봅시다 유닛2에는요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옆에 곁다리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바로 내려가세요 예문으로 여기도 얘들아 잠깐 멈춰가지고 필기를 먼저 해보세요 내가 찾을 수 있는 주어동사 여기 있다 그리고 아까 유닛1에서 전명고랑 부산의 쌤이랑 어떻게 했죠 그쵸 괄호로 묶었죠 그 괄호로 묶은 거를 똑같이 여기서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됐죠 자 next flight 하면은 다음 항공편은 다음 비행기는 will be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있을 것이긴 한데 언제 2시에 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 책에서는 a 라고 해서 부사다 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선생님 앞에서요 이거 옆에는 이렇게 짜바리들이 있는 거 이것도 a인가 뭔가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어 뒤에 이제 굳이 따로 떼는 거예요 이 파트를 12번 the castle stands 캐슬 하면 누구야 성 그치 성은 stands 뭐하는거요 서있는거죠 서있어 on 자 on top of 하면은 이거 묶으세요 어디어디에 정상에 혹은 꼭대기에 라는 뜻이죠 산에 정상에 이것도 on top of 또 전치사요 그러면 산 꼭대기에 그 성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왜 통식이요 선생님 옆에 on top of 이거는 안 들어가요 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들아 제일 괄호로 치는거 있죠 요렇게 괄호 친다는거는 내가 밑줄 그어서 굳이 이런식으로 체크하지 않는 부분은 일단 안 중요하니까 곁다르니까 묶어놔 빼놔 라고 하는 괄호에요 뭔 말인지 그래요 어 그래서 너희들이 문장 분석을 할 때 형식을 구분을 해낼 때 이 애들은 전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해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요 독도는 lies 독도가 구라쳤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얘들아 독도가 lies 뭐한다 있다 그러니까 is라는 뜻이랑 거의 뜻이 비슷해요 있다 in 어디 어디 에 전명구 east sea 동해 그렇죠 여러분들이 속초 놀러간 동해 between 이거 수고 하나 나왔습니다 전치사에요 between a and b 하면 뭐요 a 와 그렇지 b 사이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korea and japan 하면은 한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 동해에 누가 있다 독도가 있다 몇 형식 이런 형식 자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요 지금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다 괄호 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 다 없는 셈치고 주어동서만 있으니까 일형식이에요 네 아무리 옆에 괄호가 막 어 5조 5억 줄이 나와도 절대 형식에는 영향 주지 않아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치우고 i will stay 자 나는 will stay 뭐뭐 할 것이다 조동서 나왔죠 stay 하면은 머무르다 in bed 침대에 머무를 거다 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거요 그리고 그리고 라는 접속사가 나와서 문장을 다시 붙였는데 두번째 동사가 나온거죠 save 두번째 동사가 뭐에요 will stay will get will이 있는 것 하면서 가면 돼요 나는 침대에 있을거야 그리고 get an extra 5 minute to sleep 하면 여기까지가 뭐에요 이거요 자 get 하면은 원래는 얻다 라는 뜻이거든 가지다 그리고 뒤에는요 extra 추가적인 추가에 5분 잠 합쳐서 설명해봐 합쳐서 해석해봐 추가에 5분에 더 잠을 뭐하겠다 자겠다라는 뜻이죠 나는 침대에 머물러서 5분을 더 자겠다 라는 뜻이죠 뭔 말인지 알았죠 잠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잠을 자는 행위를 이제 자다라고 하는건데 그 잠을 가진다 라고 표현을 한 것 뿐이죠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요 we live 우리는 살고 있죠 in...에 계속 나오죠 rapidly 급격하게 부사로 뒤에 있는 바뀌는 정보의 사회에 잠깐만요 저 토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천천히 보세요 일단 얘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건데 현재 분사라서 바뀌는 이라고 해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애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바뀌는 정보 사회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 됐어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 남는게 뭐야 이렇게 막 전면구하고 괄호 묶어 가지고 화살표가 나무하고 이야 이래도 그치 주어동서만 있잖아 이해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이거는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얘들아 내 친구랑 나는이죠 그러면 내 친구와 나는 같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to는 뭐예요 뭐뭐 에 뭐뭐로 그러니까 뭐뭐 들어가는 거 그치 전치세라고 했으니까 to 뮤지엄으로 last week 언제야 지난주 지난주라는 뭘 얘기해 준거죠 시간 시간 얘기해 주는 거 뭐라 그랬죠 아까 부사 그래서 요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내 친구와 나는 같다 박물관으로 지난주에 그러면은 잉 전면구 있고 부사 있고 해도 치우고 매트형식 그치 일형식이 되는거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얘들아 일단은 일형식이었어요 우와 선생님 일형식이 굉장히 기네요 길죠 그러면 짜분게 없어요 자 이영식으로 넘어갈건데 이영식 갈건데 오늘은 이영식까지만 하고 끊어야겠다 원래 삼형식까지 할까라고 했으나 여러분들이 요거를 듣고 또 이어가지고 하면 약간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보어가 들어가는 이 형식은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파트에요 보어라고 해서 컴플리먼트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땄죠 그리고 쌤이 얘기했듯 이 책에도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주어가 보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분석을 했는데 얘가 얘고 얘가 얘다 그리고 얘가 얘고 얘가 얘다 요런게 있어요 그럴 때는 걔가 보어가 된다는 거야 이해 됐어요 어 내가 관계를 따졌는데 얘랑 얘가 똑같애 가리키는 대상이 일치해 그럴 때는 보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들아 요거는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단어 암기에요 나는 문법을 외우라고는 하지 않아요 단어는 암기를 해줘야돼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영식 동사에 이영식 동사에 있죠 이영식이라는 거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 주어동사에다가 그치 보어가 있는 이라고 했어요 그 보어가 있는 애들에 쓰이는 동사의 종류를 잠깐 암기만 해둬도 나중에 어 잠깐만 얘 이영식 동사인데 하면서 계속 거꾸로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좀 이영식이니까 옆에가 보어인데 아아 이래서 보어 이게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래요 자 그러면 밑으로 보세요 자 조의 상태나 그 상태가 계속된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애는 뭐뭐이다 라는 뜻으로 be keep remain stay lie stand 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 있잖아요 keep은 가지다고요 remain은 남아있다고요 stay도 stay는 됐고 라인은 굴아치다고요 stand 는 가만히 서 있는 건데요 이렇게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동사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추가적으로 그런 1번 뜻이 있고 2번 뜻이 있다 라고 해서 이거를 채워놓으라고 뭔 말인지래요 이 동사가 한 가지 쓰임만 가지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난 stand 가 서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것만 고집을 부리면 나중에 독해가 안 돼 뭐뭐는 이제 됐죠 그래서 요거는 다 어떻게 해석이 된다 뭐뭐 이다라고 해석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 얘들아 너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뜻으로 나중에 해석을 하세요 keep은 뭐뭐를 가지다 lie가 뭐 거짓말을 하다 이런 걸 해석을 해봐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게 해석이 막혀가지고 안 될 때가 있을 거야 어 걔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왜 이렇게 해석이 안 되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 잠깐만 이거 이 형식이니까 뭐뭐 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어 이제 풀리네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해 되죠? 자 밑에 거요 become 뭐뭐 되다란 뜻이 있어요 그 become 알고 있어요 근데 옆에 get go come run turn fall 요것도 너희가 굉장히 선생님한테 선생님 근데 선생님 있잖아 선생님 뭐 이러면서 막 질문해 이것도 얘들아 알아 go 가 가다고 나도 알아 coming 못하고 run 이 뛰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야 이랬지 그 뜻 말고 그런 기본적인 뜻 말고 뭐뭐가 되다란 뜻이 있다고 무슨 뜻이라고 뭐뭐 되다 입을 열어 뭐뭐가 되다 됐어요 그래서 그 되다란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를 가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가다라고 해서 그러면 안되네 그럼 되다란가 이렇게 바로 나오게끔 알겠지? 응 이거 종종 나와요 얘들아 밑에 거요 자 생각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할 때는 seem 그리고 appear 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똑같이 둘 다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감각 동사가 나오죠 요것도 샘이 그 영상 찍어놨거든 그것도 이제 추가로 보세요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그때도 쌤이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뭐뭐하게 보이고 뭐뭐하게 들리는 거고 뭐뭐하게 느껴져 있는 거고 어 내가 왜 밑줄에다 그러지 뭐뭐하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뭐뭐하게는 부자야 해가지고 보어가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물결 자리에 근데 부서를 고른다고 아까 부사가 주먹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기억나니? 쌤이 괄호 치는 애들은 어디 자리에도 들어갈 수 없는 애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어 그랬기 때문에 걔는 보어가 안 돼요 자 밑에서 바로 보세요 21세기는 is the age 라고 해서 21세기는 이이다 뭐이다 the age 시대이다 그럼 이걸 합쳐서요 시대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쌤은 통해석하는 걸 되게 싫어해 엄청 싫어해 나중에 고등학교는 올라가서 울거든 그래갖고 절대 끊어서 해석을 해라 라고 하지만 요런 이 형식 애들은요 내가 그 정도는 녹여갖고 같이 묶어가지고 해석해도 된다고 하죠 그 애들은 같이 그 해석을 하시면 되고 오브 전명고 나왔어요 information and knowledge 라고 해서 정보 그리고 지식 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21세기는 시대이다 정보와 지식 의 그러면 봐봐 봐봐 21세기라는 시대가 얘들아 시대라는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이 시대라는 건 21세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고 얘가 얘다 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이해 됐어요? 약간 아 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라 사실 밑에 보세요 자 water 봐봐 그 vital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얘는 필수적인 이란 뜻이야 모르는 단어는 잠깐 멈춰놓고서는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위도 좋고 아래도 좋고 물은 이다 vital 어떻다 필수적이다 아니 얘들아 그 is가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했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물은 이다 라고 하고만 하고 얘기를 이렇게 끝내버리면은 물은 이다 아니 뭐란 얘기야 라고 궁금증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이 비동사가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뭐뭐하다 라고 거기 보호가 필요해 그래서 무조건 비동사가 있을 때는 옆에 명사가 있다 그럴 때는 보호가 됩니다 내가 뭐뭐하다 어떠어떠한 것이다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을 가진 비동사가 있어요 그럴 땐 뒤에 무조건 뭐라고 보호 어 비동사네 보호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이해 됐죠 비동사인데 얘들아 옆에 너희 되게 자연스럽게 비동사인데 으흠흠 하면서 목종어로 표시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러면 되었는데 안돼요 그럼 완전히 형식이 뒤바뀌어져 버려 자 물은 필수적이고 얘들아 필수적이다 라는 거는 뭐예요 물이죠 얘가 얘고 얘가 얘다 for our brain 자 여기서부터는 일단 for 전명구로 묶을게요 그리고 내가 이제 조금 완전 인문이다 라는 사람은 이거는 건너뛰어도 돼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우리의 뇌가 to function 하면은 기능하다 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m 이라는 애가 튀어나왔어요 m 뭐예요 라고 하는데 이거 그 투부장차라 가지고 들어간 거고 상관없어요 이거 몰라도 해 자 기능을 하는 건데요 smoothly 부드럽게 즉 밑에 나온 뇌로 원활하게 라는 뜻이죠 다시 물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원래는 뒤에는 이 글에서 중요한 건 아니야 일단 빼 근데 이 문장 얘기하려는 건 이거였어요 물은 필수적이다 근데 추가로 뭐 하는데 필수적이냐 우리 뇌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혹은 기능을 하기에 라고 해서 형용사 수식으로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 됐죠 저 음메상의 주어가 뭐고요 그 투부장사 그 토너 올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이 잠깐 뜯어놓으면 돼요 어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요거 밑에도 얘들아 잠깐 멈추고서는 해보세요 오늘 여기 25번까지만 할 거니까요 요거 잠깐 멈추고서는 주어동사 이젠 보어까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자 19번이요 패션 하면은 그 패션 아니에요 열정 for pleasure pleasure은 기쁨이죠 기쁨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으로 for가 들어갔죠 is the secret 뭐다 비밀이다 of remaining young 얘들아 저기 봐 remain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뭐뭐한 한번만 적어줄게 뭐뭐한 상태로 있다라는 건 얘들아 그 뭐뭐한 상태가 뭐예요 영한 상태예요 그래서 remain의 옆에도 뭐야 보어 자리가 되는거죠 그쵸 자 다시 기쁨에 대한 열정이 즉 계속해서 기쁘려고 하려는 그 열정은 is the secret 뭐다 기쁨 비밀이다 그래서 얘는 지금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보어가 온 거죠 이해 됐어요 자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는 젊은 상태로 있는 그런 비밀이다라고 해서 오브 ing 하나만 얘기해주고 할게요 오브 다음에 ing 쓰면은 동격 뭐뭐하는 으로 해석이 되겠죠 이해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access 접근이라는 명사죠 to medical services 이자면은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똑같은 뜻이에요 생긴 전체사가 달라도 똑같은 뜻이 있을 수가 있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remains 가에 나왔으니까 얘들아 옆에 어디 자리인가요 문제 얘들아 문제인 게 지금 이 접근이고 아까 것도 그 지금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그 열정 즉 열정이 비밀이고 비밀이 열정이다 동격 처리했었죠 보죠 밑에도 마찬가지야 지금 접근이 문제고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야 그치 접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격이니까 아 보어 이게 되는 거죠 이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로 남아있다 인 많은 부분 에 전 세계 의 됐어요 어 그래서 전면구가 계속 껴가지고 조금 문장이 점점 길어지려고 하고 있으나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몇 형식 그치 이 형식 지금 나온 게 으흐 으흐 이렇게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밑에 거 이거 요거는요 주어를 잡으려고 보니까 야 비동사 동사다 주어 이런 사람은 안 되겠죠 이거 습관적으로 필기하다보면 요거 요거 저스트 주어라는 사람 아닐거에요 이거 안 돼요 얘는 지금 저거란 말이야 명령문 그래서 단지라고 아까 그 유닛 원에서 저스트 맨 앞에 예문에 있었어요 단지 그냥 be yourself 자 되어라 라는 뜻으로 명령문이 들어갔고 여기서 비동사는 되다라는 뜻이 하더라 그러면 뭐가 되라 뭐가 되는지 얘기하죠 그치 yourself 너 자신이 되어라 라고 해서 명령문이기 때문에 조용없는거죠 그리고 stay 두 번째로 명령문이 들어간거죠 stay true 진실해져라 자 stay 뭐뭐한 상태로 있다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보호가 있는거죠 너의 가치에 대해서 진실해져라 즉 너 자신을 잃지 말고 네 스스로가 되고 너의 가치를 시켜내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요 you don't get older 너는 자 get념에서 무슨 뜻 어떠 아니였어요 아까 get a sleep 할 때 그 get이 아니야 그치 되다 become이랑 똑같은 뜻이죠 그쵸 그러면 자 너는 돼요 older 하면 비교급 더 나이가 된다 근데 자 colon 이라는 거 얘들아 이거 그 땀땀땀 표시인데 그 땀땀 표시는 원래 그 이름이 있어요 땀이 아니라 콜론이에요 콜론은 다시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덧붙일 때 쓰는 거야 자 너는 늙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냐면 you get better 더 나아지는 거 아 굉장히 포장을 잘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이 앞에랑 get 보호를 쓰고 있죠 그쵸 그래서 더 나아지는 게 너고 너가 나아지는 게 맞기 때문에 보호가 온 거죠 자 밑에 거요 이거 조금 단어가 어렵습니다 proper nutrition 하면은 proper 적절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영양분은 그리고 relaxation 누구는 그치 완화 원래 relax 하면은 그 편하게 쉬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충분 적절한 영양분과 그리고 휴식 은 심 어 심 얘들아 무슨 뜻이었죠 보인다 그래서 뭐해 보인다 중요해 보인다 라고 해서 보호 자리가 들어간 거죠 옆에 있는 for는 뭐예요 전명구 그래서 학생들에게 라는 뜻이 된거죠 그리고 얘들아 잘해봐 여기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게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proper nutrition and relaxation 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지금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건 반대로 뭐고요 얘고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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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동격이기 때문에 얘는 뭐 뭐 해 보이다 라는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두 문제 다 두 문제 children 아이들 은 can feel 느낄 수 있다 자 어떻게 느낄 수 있다 inscure 하면은 불안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불안하게 느끼는 거 누구고 아이들이고 아이들이 느끼는 거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동격 이해 됐어요 그리고 feel도 뭐 뭐 하게 느끼다 라는 얘기 때문에 요거로 들어가는 거죠 보호 이해 됐어요 아이들은 느낀다 불안하게 느낀다 됐나요 그리고 걔는 in a new environment 새로운 환경 에서 됐어 그러면 뒤에는 in a new environment 는 빼고 지금 남아있는 애들 중에 히히히 하니까 몇 형식 이제 이 형식이 되는 거죠 위에 것도 지금 싹 다 이 형식이었죠 자 마지막 this cough medicine 이 cough 하면은 감기죠 감기약은 자 동사 이거요 이러면 돼요 내 안 되겠죠 얘들아 이거 기계적으로 하다보면은 이거 이러기 쉽상이에요 아까 just에다가 s 표시하는 사람들은 이거 막 동사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지고 해석을 해나가면서 분석을 하세요 알겠죠 이거를 무턱대고 자리만 갖다가 대강 눈치 게임 해가지고 으흠흠흠흠 으흠흠 으흠 하고 나중에 얘들아 너희 오형식 막 들어가면은 갑자기 이상내다가 막 이런 암으로 나눠에다가 목속의 보호를 막 이렇게 처리를 해놔 그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분석하는 게 해석이 되는 대로 들어가게끔 하고 있는 거야 뭐뭐는 이제 됐죠 자 이 감기약은 아이들을 위한 뭐뭐를 위한 전면고 낀 거죠 동사 어디 있어 동사 그치 맛이 난다 요거 찾은 사람은 잘한거죠 그리고 요렇게 살짝 얘들을 잘 봐 껴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런거 물어본다고 자 이거 테이스트냐 테이스트냐 맞춰봐 이렇게 했어 S가 붙으면 단수잖아 그치 근데 이제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앞에 퀴즈인데요 테이스트 이러면 되었네요 그럼 애들이 맛이 나는 거 이상해지죠 어 그래서 얘는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전면고는 자라락 빼고 메르센에다가 스윌치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수가 되는거죠 요거 스윌치 체크를 잘 해주세요 자 like 하면 뭐뭇처럼 이라는 전치사죠 앞에 애들아 그 테이스트라는 동사가 있는데 like가 다시 한번 동사로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과일처럼 맛이 난다 이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과일처럼 맛이 난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영식 모아놓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영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요렇게 요렇게 따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지금 유닛3가 이영식이기 때문에 요렇게 따로 따로 테이스트라이크 뭐뭇처럼 맛이 나다 프루트 같은 에서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분석을 하는게 낫겠어요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좀 많은 부분을 했어요 이걸 만약에 처음 기초로 듣는 사람들은 선생님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라고 할거고 어느정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한 다음에 잡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요정도는 좀 이해가 됐어요 라고 할거에요 자 여러분들 형식을 배웠으니까 다음 수업 전에 숙제를 줄게요 다음 수업 전에 숙제가 뭐냐면 뒤에 있는 유닛4 있죠 유닛4랑 유닛5 있죠 그리고 6까지 6까지도 조금 뭐 나는 모르겠다 라고 싶으면은 6 말고 4, 5 정도 그것만 다 분석을 해놓으세요 분석을 한 상태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지 효과가 확실히 있는거죠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요거 배우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 바로 덮지 말고 얘들아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거 했었고 그치 이거 했었지 아 나 아까 이거 틀렸었지 오케이 조심해야겠다 복습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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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